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천천히 찍어내면서 파인더 안에서 모델과 파인더 밖에서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이탈이 재현할 수 있는 필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적인 건 아니지만 텃텍에서 필름을 만들어내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남아있는 필름을 더 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은 정말 아날로그, 저희 부도가 손질이면서 기다리면서 찍어놨던 사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리지널이 이런 거구나, 필름의 재현이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